이 식물을 만지면 죽을 수 있다고? 호주 북부에서 자생하는 진피진피라는 식물은 누군가 이 잎사귀로 엉덩이를 닦았다가 자살했다는 등 무시무시한 일화가 있을 만큼 독초로 악명이 높습니다. 평범하고 밋밋해 보이지만 사실은 잎에 미세한 잔털이 있는데 모두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살짝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실제로 진피진피의 독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별명도 만지면 자살한다는 뜻으로 자살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응급처치 방법은 대운 왁스나 테이프 등으로 가시를 제거해야 하며 가시 제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스피린 등 항염증제의 사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음 잔지식이 하나 더 들었네요.